여러분들, 자, 롱롱 잉글리시오 신부에서 환영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해 볼 소리는요. 바로, Will이라는 소리인데요. 이 Will이라는 소리의 축약형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Will의 축약형, 우리가 보통, O,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요.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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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발음을 하는지 알아보고요. 그다음 문장 속에서는 또 어떻게 되겠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Will, I Will을 축약하면, O, 이렇게 되죠. 그렇죠?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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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데, 이 소리가 사실 좀 애매워한 소리이긴 합니다. 좀 쉽지는 않습니다. 뒤에 있는 Will의 W가 없어져요. 그래서 L 사운드인데, L, L은 뭐예요?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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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운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통 이제 요시카의 말로 Dark, L이라고 하는데, 깊숙이 들어간 L 사운드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깊은 곳에서 나오는 L 사운드.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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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요, 혓바닥에 위치를 볼게요. 혀 빨래기 위치는 그냥 이빨 뒤에 대면 돼요. 암기의 뒤쪽 있죠. 뒤쪽에 대시면 돼요. 오우. 그거 뭐 사실 살짝 위쪽에 있는 치경이 된다. 아니면 뭐 이제 이빨 뒷면에 된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이빨 뒷면 쪽에다가 대면요. 그거는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혀끝이 그 정도 쪽에만 가면 소리가 나요. 오우. 오우. 근데 이제 소리가 그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거기에요. 일단은 혀뿌리 있잖아요. 혀뿌리가 이렇게 이쪽에 혀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혀가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혀를 약간 눌러준다는 생각.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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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준다는 생각을 좀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목구멍이 소리가 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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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 있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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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스왈로우 하는 거. 어떤 거 우리가 그 맛있다. 어떤 거 이렇게 음식을 맛있게 먹을 때 꿀떡하잖아요. 꿀떡하면 이 부분이 약간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거기에서 나오는 소리가 어때요. 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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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의 느낌. 그래서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셨는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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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 나왔으면 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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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희가 나왔으면 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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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다이크힛이 들어가는 게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많아요. 그래서 연습을 좀 해볼 텐데 연습을 좀 해볼게요. 우리 그 느끼다 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보면 히오. 그래서 히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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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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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리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이것도 하나의 뭐지? 팁이 될 수 있어요. 전략이 될 수 있죠. 그래서 피 한 다음에 피 한 다음에 예. 사운드 있잖아요. 기합 사운드 느낌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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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피 에어. 피 에어. 오우. 피 에어. 피 에어. 피 에어. 피 에어. 이렇게 하면요. 사운드가 좀 비슷하게 더 나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디 에어. 디 에어. 이게 잘 안 되면요. 디 에어. 한 다음에 오우. 하시면 돼요. 디 에어. 디 에어.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비슷하게 들리거든요. 알겠죠? 미 에어. 이렇게 해서 먹을 때 미 에어. 미 에어. 미 에어. 을 을 을 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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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겠으면요 그냥 미어 해서 여 여 여 이런 게여서 그걸 살려서 좀 말하면 미어 이렇게 하면 다 하나 됐습니다 어 이렇게 소리가 한 번 오늘 그 을 사운드를 정리해봤는데요 강세는 없어요 어 어 요 요 요 요 쇼 쇼 쇼 뗄 뗄 뗄 뗄 뗄 뗄 그 다음에 뭐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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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경우는 소리가 여러분 이루 이루 이좋 될 burns semanas 볼 Bodilárias Podil lay out bero 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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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바르면 되죠 일단은요 이것도 영상 을 통해서 정리를 정해 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impressed 을 한번 쭉 한번 들어 오세요 proceso jones youtube 99 I'll make you an offer I'll be care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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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l share her home I hope that someday I'll share her home You'll get a boat pack You should talk to me You'll feel b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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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ll understand when you see Jo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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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think you'll like it I think you'll like it I think you'll like it I think you like it **** **** **** **** **** **** 히 선 I'll tell you what's happening I'll be careful I'll be careful I'll make you an offer I'll make you an offer I love you I love you I hope that someday I'll share her home You'll get a boat You'll get a boat You should talk to me You'll feel better You should talk to me You'll feel better You'll understand when you see Joey You'll understand when you see Joey It'll be It'll never last It'll never last